안녕하십니까 소마 시네마 소마 50 입니다 자 오늘은 영화 교섭을 보고 왔습니다 교섭은 지금 뭐야 설 시즌에 맞춰서 개봉하고 있는 두 편의 영화 교섭과 유령이 있는데요 특이하게 두 편 다 좀 스릴러 장르에 해당되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영화의 특징이 있죠 현실감을 되게 중시한다는 거 교섭은 또 실화를 실화의 모티브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거 엄연히 실화 그 자체를 다루고 있는 영화는 아니고 모티브를 받아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감독은 임순례 감독이고요 임순례 감독은 이전에 대표작으로는 우생순 있죠 우리들의 행복한 순간 맞나요 우리 생에 아 우리 생에 최고의 순간이군요 우리 생에 최고의 순간의 감독님이십니다 자 그 전에도 뭐 대표 그 그 외에도 뭐 여러가지 작업들을 많이 하셨고 이제 대표작이 이제 새친구라든가 뭐 와이키키 브라더스 같은 좀 인상적인 리얼리즘 톤의 영화들을 많이 만드셨고요 어 이 영화는 비교적 그래도 장르에 속하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동안에 임순례 감독이 만들었던 스타일의 영화들하고 조금 다른 느낌의 영화이긴 하죠 어 그리고 어 이 영화는 그 나무위키에 검색해보시면 스물교회 선교단 아프리케스탄 필압 사건이라고 해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영화에 대한 평이 관객평들이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공감을 못 받는다는 얘기인데 공감을 못 받는 부분이 이 사건의 소재 자체에 대한 공감을 못 받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예 지금 뭐 리뷰가 많지 않습니다만 기자평론가 평점이 7.0 이고 지금 시내 21의 조현나 평론가 이렇게 썼어요 원칙과 변칙의 조화 물러섬 없는 정직한 수싸움 그 다음에 광란계 평점이 6.94면 이게 사실 네이버 평점상 별로 좋지 않은 편이거든요 근데 왓챠피디아에서도 평점이 972명 참석했는데 2.7인데 이것도 관객리뷰 자체가 많다기보다는 약간 무생무치다 뭐 이런 얘기들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무난화도 적당하다 이런 얘기인데 저는 사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나쁘게 보지 않았거든요 영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솔직히 되게 재밌게 봤고 소재 자체에 역시 논란거리가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승민 교회 선교단 사건 당시에도 공분을 좀 많이 받았던 사건이고요 뭐 그렇게 호감도가 높았던 구출 대상 자체가 호감도가 높지는 않았던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이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구하지 않았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이 사건 자체를 사건 자체에 그런 부분에만 집중해서 보면 좋지 않은 부분인 것 같아요 영화가 뭐 제가 제목에서 밝혔던 것처럼 결국은 이 영화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건 이제 황정민이 연기하고 있는 캐릭터 황정민이 연기하고 있는 캐릭터죠 재호라고 하는 인물이거든요 이 재호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제 그 영화 자체가 좀 흥미로운데 개인사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재호도 그렇고 대식 역할의 현빈도 마찬가지인데요 둘 다 가족사가 거의 드러나지 않아요 영화는 바로 이 영화 시작하자마자 지점 첫 장면은 사건의 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인데 딱 이 버스가 피답 상황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단기 선교를 목적으로 갔던 모 교회의 신도들이 탈레반에 의해서 납치가 되는 거죠 납치가 돼서 그 실제 사건이 그랬으니까요 납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 국민이니까 구하기 위해서 교섭단을 파견하게 되고 이들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내용이 영화의 전체적인 플롯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시작이 되고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진 다음에 지금 시계를 맞추는 스틸이 등장하는데 이 시계를 맞춘다는 건 24시간에 최초의 살해 포인트, 살해 시점을 줬기 때문에 그 살해 시점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 대한민국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그런 공문입니다 그래서 이 재호라고 하는 인물은 어디까지나 공복으로서의 공무원 그러니까 협상, 교섭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게 애써야 된다는 지점에 맞춰져 있어요 거기에 이제 대립적인 인물이죠 일종의 이 영화가 버디무빗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 재호와 함께 대식이라고 하는 인물 현빈이 연기하는 이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인물은 국정원 요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구도는 여러 면에서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생각나게 하죠 이 영화에서 조인성이 국정원 요원 그다음에 김윤석이 공복 현장의 대사관장이었죠 대사였죠 그래서 이 상황이라고 하니까 이 대립적 구도를 현상시키는데 사실 아마 이 소재 자체가 중동이 배경이고 한 영화라서 모가디슈라는 영화를 연상시키기 쉽지만 사실 교섭은 시점, 시기도 다르고 내용도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 영화는 그 헐리우드 영화 아르골을 연상시키고 실제 사건을 그것도 소재로 하고 있는데 연상시키는 일종의 탈출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라면 모가디슈는 교섭은 이 두 공무원의 입장 이 두 가지 입장에서 시민들을 구해야 되는 이 배경에 보이는 시민들 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중점을 두고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교섭 과정 자체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영화가 액션적인 부분들을 그리지 않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액션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는 이 장외는 어떻게 보면 영화의 톤앤매너에서는 좀 튀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설정상 중간에 모종의 인물 중간에 브로커가 등장해서 브로커와의 일종의 밀당 게임 같은 게 펼쳐지는데 영화의 풀로상의 얘기니까 다 전개를 못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일종의 현빈의 활약 대식의 활약이 잠깐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 장면 외에는 그렇게 액션적인 부분이 강조될 수가 없는 소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자체도 무리하게 액션 장면을 집어넣기보다는 이 황정민을 축으로 하고 있는 외교부 공무원들의 활동 특히 사실은 이 영화는 이 두 포인트 두 명의 주인공이 거의 영화의 흐름을 끌고 가고 있는 상황에 순간에 현재 파슈투너라고 하는 아랍어가 아니죠 당시 우리나라의 외교 실수이기도 했는데 아랍어를 구사한다고 해서 현재 탈레반과 교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영화적 설정인 것 같은데 교섭을 담당하는 일종의 한국인 현지인 카심이라고 불리는 그런 인물이 있다는 설정을 가지고 옵니다 이 사람은 단순히 그 역할만 담당하고 있는 트랜스퍼로서의 역할만 하는 건 아니고 일종의 현지인의 한국의 일반인의 시각을 대표하는 그런 입장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얘기했던 것처럼 현빈이나 일종의 황정민이 연기하는 두 인물 제후와 대식은 공복으로서의 책임감이 매우 강한 국민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강한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일반적인 시각의 눈높이를 가지고 있는 그냥 평범한 세속인으로서의 시민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사람들이 많이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소재일까 약간 이게 사람들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는 얘기이기도 하고 해당하는 교회에서 취하고 있는 태도 자체가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미안한 감정을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반발심이 드는 분들이 많은 건 사실인데 영화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 교회에 납치된 그 분들은 거의 다르지 않아요 영화에서는 그분들의 캐릭터를 거의 살리지 않고 어쨌든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다는 정도의 설정만 얘기합니다 그들도 국민 시민이고 그들도 어쨌든 살려야 되는 생명이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정도고 이 카심이라고 하는 인물의 목소리를 빌어서 누구 때문에 우리가 개고생을 하고 있느냐 이런 식의 발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정서적인 국민들의 생각을 담고 있는 거고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 진짜 불철주의와 애를 쓰면서 시민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한 그런 활약상 이 두 주인공의 활약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채한 말 그대로 영화의 제목이 교섭이기 때문에 교섭을 담당하고 있는 재호 황정민이 연기하고 있는 인물의 활약상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버디무비라고 하는 게 보통 두 캐릭터가 갈등을 빚다가 나중에 합심을 하게 되는 설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 재호와 대식의 경우에도 빨리빨리 하자 사실은 그 포인트가 사실 뚜렷하게 안 구분된다는 점이 좀 애매한 지점일 수도 있는데 둘의 어티튜드, 태도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둘은 결과적으로 합심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국민을 살려야 한다, 시민을 살려야 된다고 대전제는 같기 때문에 그 대전제에서 같은 뜻이 통하는 접근 방식에 좀 차이가 있고 각자의 접근 형태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만 그런 면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합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화는 결과적으로 자연스러운 화해의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 토네 과정 자체, 이 과정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좀 긴박감 왜냐하면 중간에 큰 사건이라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일종의 그런 좀 서두르다가 발생하는 사건 이 사건 말고는 사실은 특별한 액션 이벤트라는 게 없는데 배우들의 연기력이 보장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둘이 갖고 있는 긴장감 이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느껴졌습니다 현실 상황을 앞에서 던져주고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사건 자체는 굉장히 전쟁 상황이었던 상황이고 현재 아프가니스탄은 탈레반이 재집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죠 복잡한 상황이에요 그 복잡한 상황은 우리가 우리의 눈높이로만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국민이 그 사람이 말을 들었든 안 들었든 간에 위기에 처해있고 대한민국의 정부라고 한다면 그들을 구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일 수밖에 없다는 중요한 이유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의 올코그름을 떠나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애써서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지금 이 장면에 나오고 있는 장면은 걸어가다가 폭탄 테러가 벌어지는 아프가니스탄 현실을 보여주기 위한 초반부 장면에 등장을 하는 거고 그 속에서 이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위기 상황 속에서 시민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꽤 긴장감 있게 잘 다루고 있는 영화로 생각합니다 물론 영화 실제 현실과는 다르게 이게 다큐멘터리가 아닌 이상 극적 장치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심플하게 영화적 내용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 보면 아까 말씀했던 제호도 가족 얘기가 안 나오고 대식도 돌아갈 수 없다 돌아갈 데가 없다라는 설정 정도로만 얘기가 되어 있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점이 약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감정적인 정서를 끌어내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누군가 기다린다 이러면 약간 좀 심판적이라고 욕을 먹을 수 있겠지만 관객들이 그 부분에 대한 호응하기가 쉽거든요 자기 목숨을 걸고 걸어가면서 걸어가면서 떼어야 된다는데 임순례 감독은 그런 지점들을 차려버리고 아예 그냥 이 공복으로서 일종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시민으로서 이런 공무원으로서의 모습에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에 굉장히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서 사실은 인질들의 이야기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최소화 시켜서 영화를 구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 자체 사용 시간도 1시간 40분밖에 안 되고요 영화의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되어 있고 사실 그 외에 영화 촬영이라든가 이런 거 요르단에서 촬영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영화의 규모가 액션 블록버스터 같은 규모로 키우진 않으면서도 적절한 긴장감이라든가 적절한 상황들 포인트를 그쪽에 집중해서 본다면 깔끔하게 떨어진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실 이입해서 감정 이입해가지고 이 교섭이라는 영화의 현실의 콘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 현실적 상황들을 가지고 연결을 해본다면 당연히 영화 자체가 생각할 거리가 많아지겠죠 뭐 이렇게 현실에서 사람들이 아름다운 모습만 보여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현실 속에 납치됐던 분들이라든가 근데 어쨌든 그분들도 실제로 두 분이나 목숨을 잃었고 그 상황 속에 위기 상황이었던 건 사실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극적으로 생환되어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떠나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 영화의 포인트 대한민국 정부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시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 그 지점이 사실 이 영화에서도 말하고자 하는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을 구하기 위한 교섭이 시작된다고 했고 여기서 희생자 나오면 또 영어 포스터 장면인데요 자국민의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사실은 강력하게 요구하는 부분입니다 이 시민이라고 하는 게 꼭 자기들의 어리석은 선택만이 아니어도 잘못될 수 있는 소지는 있기 때문에 그런 소지들에서 정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할 때 표상이죠 일종의 황정민, 재호 같은 인물이 나서서 대한민국 국민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헌신적인 노력들을 우리는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무원들이 그랬는지는 저는 뭐 자세한 내마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들이 기대하는 그런 이상적인 공무원의 상들 그러니까 공복으로서의 정부로서의 기대할 수 있는 상들을 담아내고 있는 그런 영화고요 그 영화 속에서 실제 현실적인 사건이 벌었던 상황들을 남대로 감정이입할 수 있게 잘 만들어낸 저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화는 재작년도가 2020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제작 완료가 이게 이제 KMDB에 보시면 근데 개봉이 상당히 좀 늦었어요 그래서 타임상으로 보면 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약간 그게 우려가 됐습니다만 영화 자체가 포인트에 잘 맞춰서 다루고 있는 부분들을 잘 다루고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지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전체적인 긴장감을 요소하는데 약간 현빈의 액션 시퀀스 같은 부분은 사실 액션 시퀀스 자체로서는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좀 약간 없어서 그런 부분이 꼭 들어갔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뭐 좀 그랬습니다 좀 사실감 오히려 사실적인 면을 더 강조했었다면 좋은데 약간 상업영화적인 선택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영화 교소 그런 포인트를 맞춰서 보시면 괜찮게 볼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고요 괜히 대전제를 잘 생각해 주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 소마시네마 소마오실이었습니다 minder 점점 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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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